포천시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 옆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LED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이쁜 조명과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고요. 대형 주방 창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기본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방 안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드레스룸과 부부욕실입니다. 중간방이고요. 작은 방까지 총 4대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단동 제이팰리스 분양 사무실 메인 욕실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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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